산삼 20년간 매달 20만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씨 마흔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금액은? 꼴랑 100만원이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정치인들 국민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기업인들 사랑을 존중하게 하시고 언론인들 진실을 말하게 하시고 안녕하십니까 시민 여러분 안징을TV 월요일은 저희들이 오마이티비도 나가고 서울의 소리도 나가고 어제 같은 경우는 저는 밤 10시 10분에 왁자짓글도 나갔습니다 스픽스티비 그래서 제가 월요일은 도저히 방송할 열이 안됩니다 또 월요일 저녁은 우리 하은기 소장님도 KBS 1라디오 KBS 1라디오 아주 유명한 프로그램이죠 정중희 교수님 진행하는 열린토론 그걸 또 진행했기 때문에 제가 월요일 저녁에 방송이 없습니다 그러나 화수목금은 연속 방송이 있죠 화요일은 빨간TV를 우리 한기 소장님과 진행하고요 소요일은 그 유명한 안변세 토크 상당히 유명해졌더라고요 알아보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안진걸 변이자 임세은의 좌우중답작 토크 목요일은 또 안진걸TV가 세상 속으로 사람 속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이번 주 목요일은 박영기 노무사님 김용춘 감정평가사님이 오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은 임세은 식당 금요디너TV를 진행합니다 임세은 식당에서 주관을 하고 우리 안진걸TV의 인사이트TV가 함께 연대해서 진행하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은 또 역시 아주 유명한 분이 오십니다 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이 오신다고 하네요 서영교 최고위원 아시죠? 알죠 개인적으로 친하시죠? 개인적으로 친하진 않습니다 활기차시죠? 활기차잖아요 네 그렇죠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교류하고 그러진 않는데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남기 소장님은 나중에 제가 보기에는 서영교 최고위원보다 훨씬 더 유명하고 훌륭한 정치인이 되실 걸 믿습니다 중남구로 이사 갈까요? 아 선거를 거기서 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냥 금요일 날 나오시는데 저희를 잘못하면 혼낼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모든 청년 후보자들을 더 응원합니다 2020, 2030, 2030 후보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민주당도 바꾸고 국회도 확 바꿔야죠 이번에 민주당 동봉투 화문도 보니까 그게 선본 내에서 소수에서 저질러졌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관행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냥 부당하고 잘못된 일 딱 규정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 이렇게 하고 빨리 넘어가야죠 빨리빨리 진상을 밝히고 뭐 그거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끌고 검찰하고 윤석열 정권한테 먹잇감이 되고 국민의힘한테 그렇게 조롱을 당합니까? 물론 좀 이따 시간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도 오늘 돈 봉투를 받았습니다 민간에서 이렇게 정신적으로 출원일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정치인들이라도 자기가 평소 응원하는 NGO가 있으면 있잖아요 자기 급여나 심지어는 정치 자금으로도 후원하는 게 일부 가능하답니다 그런 건 괜찮아요 그렇게 좋은 데 쓰세요 돈 받아가지고 송영길 대표님 바퍼에 30%씩 급여 기부했다면서요 안 알려주는데 노숙인 지원하시고 그럼 너무 박수가 들리죠 송영길 대표님이 좋은 분들이 자기들이 밥 사갖고 그냥 당선시키면 되지 뭐하러 돈 봉투를 뿌립니까 그럼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돈 봉투가 있었으면요 차라리 가난한 NGO나 노숙인 지원센터 이런 데 기부하십시오 그럼요 그러지 마세요 밥 사주면 찍고 밥 안 사주면 안 찍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정치하지 맙시다 김연아 의원 3천만 원 받았는데 이런 게 진짜 문제인데 공천 헌금인데 공천 헌금이 훨씬 더 큰 문제잖아요 근데 이 돈 봉투 파문 때문에 완전히 묻혀있는 거 아닙니까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470억 특수활동비 지금 곧 있으면 받아내거든요 하승우수 변호사님이 제가 어제 연락드려봤어요 이겼어요 대법원에서 검찰청 보고 공개라고 판결을 냈기 때문에 문의해보니까 이놈들이 뭔 꿈꾸는지 보는데 5월 만에 6월 초에나 주겠다고 그랬대요 지금 뭐 공개되면 아무튼 미국에서 어쨌든 지지로 일어나고 막 생쇼하는데 그게 찬물 끼얹을까 봐 그런 거 같아요 내 느낌이 아니면 약간 마사지도 할 수도 있고 지들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특수활동비 빨리 안 준다고 그렇게 난리기를 잡고 내로남불과 뻔뻔함과 싸가지의 대명사 아닙니까 한동훈 김태효부터 5중하면 제가 김태효의 싸가지를 한동훈한테 배웠다고 제가 한동훈 성대모습까지 주면 했겠습니까 김태효 그 사람은 정말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 사람은 한국 관료가 아닙니다 일본 관료 미국 관료인데 제가 살다 살다 이중간첩은 많이 봤어요 원래 러시아하고 미국 사이의 이중간첩 남북한 사이의 이중간첩 유명하잖아요 프랑스와 독일 간의 이중간첩 뭐 마타하리 역사적으로 정말 그런 사람 많았거든요 중북 간첩은 처음 봤어요 미국과 일본을 동시에 간첩을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이게 조국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월급은 받고 간첩한 거예요? 어디서 월급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월급은 한국에서 받아요 월급은 우리한테 받고 저는 지금 윤석열이나 김태효가 하는 짓은요 풍자입니다 여러분 팩트라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하도 제가 고소 많이 당해요 요즘에 미국과 일본의 이중간첩 같은 짓이에요 이중간첩은 아니고 이중간첩 미국과 일본을 둘 다 속이고 하는 거니까 중복간첩이라고 해야 되는데 아무튼 중복간첩은 처음 봤어요 근데 그 자들은 대놓고 하잖아요 대놓고 해요 간첩질도 대놓고 해요 여기까지 좀 서설이 길었는데요 하은기 선생님 인사하십시오 안녕하세요 하은기입니다 지난주에는 건너뛰고 2주 만에 뵙습니다 그래서 재방송으로 아 지난주에 제가 부모님이 어머니 아버지 다 아파가지고요 현대 아산병원에 오신 거 이것도 문제인데 지역에 있는 국공립병원이 그 어르신들의 어떤 암이라든지 또는 간격이나 이런 걸 제대로 치료를 못하는 경우가 기관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이 그걸 낫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빅4에 오는 거예요 소울대병원, 아산병원, 삼성원은 세브란스병원 그러면 자식들은 뭘 해야 되냐 반차나 휴가를 내고 이제 마침을 나가는 거예요 집에 시골까지 가서 모시고 오는 경우가 있고 여유가 있으면 그게 안 되면 이제 시골에 있는 형제나 자매가 남매가 올려보내면 여기에서 제가 기다렸다가 아산병원 모시고 와서 조사받는 곳 질반들 따라갔다가 내려가고 그럼 우리 큰형님이 또 부모님을 인계를 하고 아 참 이거 윤석열이 일본 같은 외국 복지에 자꾸 힘쓰려고 하지 말고 우리나라 지방 복지 이런 걸 좀 개선해야 되는 거죠 특히 어르신들 어르신들 급식비도 방금 제가 오늘 낮에 민홍철원을 만나고 왔는데요 물가 상승률을 반영을 안 해준대요 그 급식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학교 급식 말고 노인 급식 시설들이 있잖아요 또 지역 복지시설에서 하는 무료 급식이라든지 젓갈 급식 대통령이 그런 거에 관심도 없어요 물가 인상률만큼은 올려달라는 법을 냈길래 제가 급식 전문가들 와서 응원하고 왔습니다 민홍철 후보님도 그러니까 그런 법들은 아예 관심이 없죠 그런 제도가 있는지 모를 거예요 자 현재 계속 우리 안열티비 들어오고 계시고요 그래서 지난주 화요일날 못 빼갖고 우리 한교수님 너무 아쉬웠는데 오늘 마음껏 이야기 좀 합시다 준비한 이야기가 벌써 윤석열, 김건희 미국 가서 벌써 또 막 김건희가 센터를 끼려다가 미국 의정관료가 이렇게 저쪽으로 가라니까 뒤로 빠지고 또 무슨 경내를 했나 보죠 거기서 경내를 했는데 윤석열 안 내리고 있으니까 진짜 김건희가 지시하더라고요 이건 입모양이 지금 야 차렷이야, 자차렷이야, 자차렷이야, 야 내려였는지 모르는데 아무튼 반말 들어 둘 중에 말 한마디 했어요 자자자 이 모양 보니까 자차렷, 야 내려, 이 둘 중에 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아니 어떻게 국기에 대한 경내하고 내리는 것조차 못하고 그걸 김건희의 지시를 받습니까 역시 천국밖에 모르는 바보답게 저번에 인도네시아 가서도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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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말이잖아 그냥 나가요도 아니잖아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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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박명력 쓸 때도 박명력 쓰면서 안 일어나고 있으니까 김건희가 이래 거기다 김건희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니 그게 뭡니까 이게 그리고 무슨 넷플릭스 유치도 김건희가 했다 아 뻥을 쳐도 이렇게 사가지 없이 무성의 뻥을 치면 넷플릭스가 이미 8천원 투자하기로 약속했으니까 진지게 뭐 한국 콘텐츠가 지금 너무 좋으니까 얼마나 잘 나가는데 그거를 가지고 그렇게 숟가락을 얹어가지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미 한 걸 김건희가 4년 3조를 유치했다잖아요 정말 유치합니다 유치해 유치해요 너무 유치합니다 정말 유치합니다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성과라고 또 포장하려고 그러니까 아주 정말 유치합니다 지금 우리 인사이트TV에서도 이 화요일 방송은 항상 안징글TV 인사이트TV 공동을 합니다 우리는 민생경전군에서 함께하는 유튜브들을 최대한 키우고 응원하는 게 그리고 함께 성장하는 게 동반성장하는 게 경제민주화하고 유튜브의 민주화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사이트TV도 보시면 고맙고요 한기 소장님도 나중에 한기TV 만들면 공동방송합니다 저희는 같이 오는 분들 무조건 공동방송이거든요 역시 수요일 것 같은 경우도 미디어워치 임세윤식당 안징글TV 공동으로 하고 목요일 날에 오시는 분들 방송에서 무조건 공동으로 해서 지난주 목요일에는 강윤경 변호사의 강윤경TV 안징글TV도 더 많이 봤더라고요 가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초대손님TV가 더 유명하면 하지만 제일 위대한 건 안징글TV다 라는 말씀을 매주 거듭 노력하고 있습니다 드립니다 현재 안징글TV 8만 7천 7백 명이네요 저희는 상반기 안에 10만 원 돌파를 해보고 그렇게 또 10만 원 돌파하면 저희 자매 TV들인 인사이트TV 우이종TV 그 다음에 양이삼TV 그리고 또 임세윤식당TV 다게스의 톡톡TV 대가족이네요 이게 이제 저희 우리 식구들이에요 근데 이제 제 느낌의 이 TV들 중에 저희들 안징글TV도 훨씬 더 잘나가는 TV도 생길 거예요 아 그런 채널은 생길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언제나 지모 유튜브계의 마지로서 아무리 이제 자매가 많다 하더라도 대가족의 중심으로 또 우리 안징글 소장님이 인사이트TV만 해도 처음에 천명대 우리가 만났는데 지금 2만 인사이트TV 2만 4천 돌파했네요 네 천 단일 또 돌파했어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인사이트TV 쑥쑥 자라고 여러분 인사이트TV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안징글TV로 보고 계시면 인사이트TV 가서 좀 응원 구독과 좋아요 응원 좀 해주고 오십시오 김세진TV님 들어와서 숟가락 하나 얹어봅니다 예 김세진TV도 잘때야 됩니다 모든 촛불집회를 생중계해 주시는 작지만 아주 강하고 끈질긴 TV입니다 이제 이런 TV들이 잘 돼야 돼요 이번에 제가 전주에 좌우중답작 TV 갔을 때도 한 30개 했는데 의외로 서울의 소리라든지 미디어치보다 더 많이 본 TV들이 있었어요 생중계를요 황기자TV 바른소리TV 바른소리는 또 뭔가요? 아주 잘나가는 TV에요 김성경 오른소리보다 더 잘나가요 그 다음에 나두잼TV 나두잼 몇만 명이 봐요 지금도 누저가 몇십만이 봐요 좌우중답작 그러니까 우리는 의외로 소리소리가 더 많이 봤을 것 같은데 좀 안 알려졌지만 정말 호소력이 있고 많은 분들이 충성도가 높고 호소력이 있는 유튜브를 꽤 많은 거예요 근데 다행인 건 이런 범진보개혁 유튜브에 지금 일면 황기자님도 바른소리TV에서 처음 들어보셨다고 했잖아요 구독자만 벌써 15만 명이 넘고요 반면에 많이 보는 방 조회수는 막 100만 200만도 나옵니다 반면에 이제 오늘 드릴 얘기랑도 연관이 돼 있는데 우리 극우유튜버계의 큰손 윤서인TV 이런 데들은 실시간 조회수 시청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떨어지는지 아십니까 혹시 저도 이야기 하나 들었는데 윤서인TV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자중답지 않으니까 정통 보수 세력들 있잖아요 베리재 대표님 강릉 대표 지금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많이 떨어진대요 왜냐하면 윤석열 실드 치니까 안 봐버리는 거예요 아니 윤석열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실망하니까 보수 유튜브 안 봐버리고 그거는 우리 베리재 대표님이 얕은 분석 오케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수요일 날 오시면 그러니까 대충 그리 들었는데 한번 분석 시원한 분석 한번 해주십시오 정확한 얘기는 이겁니다 윤서인TV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뉴스를 틀면 대통령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아 이거 진짜 재밌네요 유튜브를 보는 이유는 언론이 특정 세력에게 장악당했다 예를 들면 진보진영에서는 언론주행이 왜곡되어 있다 우리 진보유튜브에서 정확한 정보를 퍼나르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자 이러잖아요 저쪽도 마찬가지인데 mbc 이런 데 틀면 저기는 보수 유튜버들이 하는 보수 진영의 이념들을 다루지 않는다 그러니까 진짜 보수 이념을 유튜브에서 다루자 해서 가로세로 연구소 윤서인TV 이런 게 나왔거든요 근데 거기서만 하던 극단적인 얘기를 대통령이 하고 있습니다 윤서인TV를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뉴스를 틀면 되니까 그래서 조회수가 떨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정말 재밌는 분석이네요 근데 bm 대표님이나 강민구 대표님은 정통 보수니까 그냥 일반론에서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면 윤석열을 신뢰치는 데가 있잖아요 너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거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보기에도 이거 너무 실드다 내가 극우 보수인 사람이 보기에도 특히 일본 관계나 미국 관계는 보수들 중에는 일본 미국 문제에 대해서는 예민하고 특히 일본 문제에 대해서는 분노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요 미국 만세는 해도 일본 만세는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분들이 많이 떨어나왔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실망이 크니까 아예 유튜브로 우리도 처음에 이재명 떨어지고 처음에 그랬을 때는 사람들이 유튜브를 안 봐버렸거든요 TV뿐만 아니라 그럼요 아예 그런 현상도 있다고는 들었는데 아 분석이 좋았어요 분석이 아주 좋았어요 아 근데 그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개를 소개해드리면 윤석열 보지는 마십시오 혹시 그렇다고 확인하시면 아 그거 가면 안 돼요 그 그 놈 거기 들어가면 엄청 스트레스 받아요 제가 지금 김땡땡 극우 인사에 의해서도 지금 4번을 고발당했는데 김상 김상모 이름은 우리가 안 밝히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름을 밝히면 무조건 고소해요 고소하니까 황기 소장 한 번 임세은 소장님 한 번 저 4번 진용호 목사님 한 번 그 다음에 오마이티비 사장님까지 오현우 대표님까지 제도 없는 그분도 한 번 저도 고소를 당했습니다 나는 변희 대표 같은 날 강민구 대표님 같은 경우는 김상 김상 그 분한테 수십 건 고소를 당했대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 통지님한테 몇 가지 썸네일을 보냈어요 여러분 혹시 들어가서 볼까봐 제가 썸네일 형태로 그냥 이 경우를 보여드리는데 실제로 지금 대통령이 하고 있는 얘기 윤석열이 하고 있는 얘기가 윤석열이 하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 진짜요? 네 이게 보시면 제가 옛날에 헬마우스 할 때 얘네들이랑 많이 싸웠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이 정말 저 저열한 극단 폐륜 이란 비판을 맞는 사람인데 그런 욕이 있는 사람인데 이 74만 회 75만 회의 조회수를 가지고 있는 이 제주 4.3 사건의 본질 언론이 말해주지 않는 제주 4.3 사건의 본질 윤석열 TV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윤석열이 태용화 이야기한 김일성이 시켜서 태용호보다 어쩔 수 없이 한 발짝 더 나갔습니다 아 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승만을 농부라고 비유해요 이승만을 농부라고 비유해요 농부 그리고 아 이 얘기 좀 그런데 이승만을 농부에 비유하고 밭에 있는 논에 있는 해충을 4.3 희생자들이 비유해요 아 이건 아 이건 4.3 제주도나 4.3 유가족들이나 문제제기를 해야 돼요 고발해야죠 이거는 70만이나 봤다는데 알려줘야겠네요 제가 이거가 너무 화가 나서 그 당시에 시사인에도 쓰고 모여있었는데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승만이 남로당을 잡고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라는 별을 키우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해충도 죽은 거다 라고 표현을 해요 진짜 그렇게 표현을 해요 하 진짜 인간이 아니다 인간이 아니네요 인간이 아니다 근데 이런 윤석열이랑 윤석열이랑 똑같다 예 사고체계가 똑같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김상땡 윤석땡 윤석열은 해도 돼요 대통령이랑 기관은 아 윤석열은 명예훼손의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성열이가 이래서 아 왜 대통령도 윤석열 새끼라고 해도 되고요 그 새끼라고 하잖아요 근데 뭐 안혜욱 후보님 같은 경우는 방수에서 윤석열 개땡땡야 했잖아요 이거 보십시오 평화보다는 이것들이 불매운동 이거 비판하는 겁니다 일본제 편들어주고 맞습니다 윤석열 정권입니다 지금은 그렇네요 이야 무선일이네요 37만 회 이야 진짜 너무 기가 막힌네요 자 우리 여러분들 윤석열이라는 극우 극단 패륜 세력이 제수사삼 항쟁 또는 제수사삼 중립조로 사삼 사건을 어마어마하게 윤석열과 태용호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음해하고 가짜는 퍼트리고 있습니다 제수사삼 관련 단체나 개인을 아시면 제보를 해주십시오 뭐 윤석열이가 망은 그건 망말한 건 한두 번이 아니죠 그렇지만 제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너무 기가 막히지만 사삼 유가족들이나 사삼 관련 단체들이 또 역사적인 단체들이 평화인권단체를 알아야 되니까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윤석열은 그래도 극우 유튜버잖아요 네 근데 우리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워싱턴 퍼스트 미국에서 아주 권위있는 언론이잖아요 WP에 인터뷰를 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영어로 데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들이 백년적 여사 때문에 무릎 꿇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이게 뭐냐면 일본이 조선을 침략한 거에 대해서 우리한테 무릎 꿇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예 나는 얘기를 대한민국 대통령이야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죠 나는 생각한다 라고 하면서 아이 분명히 아이를 써놓고 안 썼다고 거짓말 또 제3의 바이든 사태 아니 그러니까 내 말에 있는 거예요 안 썼다고 치면 대통령실에서는 대체 하는 일이 뭡니까 보통 이거는 질문지를 받아서 검수를 받고 몇 시에 노출할지 까지 다 정해서 하는 건데 주어 서술어 이건 우리 존경하는 안진걸 소장님께서 나경원이랑 싸울 때 나경원이나 했던 얘기 아니에요 맞습니다 또 돌아오더러 주어 서술어 얘기가 대통령실에 대통령 인터뷰에서 나올 정도라면 대통령실에서 실무자들은 하는 일이 대체 뭐냐 너희들은 무슨 프로세스를 갖고 있냐 공범을 아예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이고 그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덧붙였어요 유럽 같은데 봐라 서로 1차 대전 2차 대전 전쟁 틀었지만 서로 잘 지내지 않느냐 우리는 왜 그래야 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독일 같은 나라는 계속 사과하잖아요 이번에도 대구일 대통령이 또 다이세별 달고 또 사과했다면서요 매년 사과를 맨년 어제 스픽스 왁자 측으로 방문했는데 독일 교포가 직접 들어와서 매년 하신대요 매년 해요 매년 매년 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진정한 사과 방성과 그리고 그 기념 독일 베를린 시내에도 홀로코스트를 사과하고 다시는 그런 짓 하지 않으려는 기념물이 여러 개 있다는 거예요 한 복판에 세워놨다는 거예요 다 말하고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라고 거기서 낯이 그거 막 그거 하고 돌아다니면 막 영만장 그거 돌아다니면 잡혀가요 하킹크로우치 날고 다니면 잡혀가요 낯지는 금지되어 있고 헤이트 스피치 혐오 발언도 못하게 되어 있죠 주어가 생략됐다 일본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이다 어쩌란 얘기가 그러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근데 그것도 거짓말로 확인됐잖아요 지금 오신포스트 기자가 내가 여러 번 확인했다 그럼요 일본이 못 받아들인다가 아니라 윤석열 아이 내가 못 받아야 된다 내가 못 받아야 된다는 영어로 말을 못해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가 진짜 아이죠 아이아이 워싱턴 데이 데이라고 분명히 말했고 그들이 무릎 꿇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 말한 주체는 아예 아예 그 영어 단어로 니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 무릎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걸피소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워싱턴포스트가 무슨 조선일보도 아니고 윤석열 TV도 아니고 그걸 확인을 안 하고 내게 보내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기사가 풀린 시간이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였대요 네 미국 시간으로는 새벽 2시 이 말은 뭐냐면 WP랑 인터뷰를 하고 나서 워싱턴포스트랑 인터뷰를 하고 나서 비행기에 몸을 싣고 윤석열이 미국으로 가는 줌 한 우리 시간으로 3시쯤 풀렸다는 건데 이거 만약에 협상했다고 치면 애초에 외신이랑 인터뷰를 했지만 딱히 미국이나 국제사회에 바라는 메시지도 아닌 거예요 우리 국민보라고 한 얘기 우리 국민보라고 그럼요 근데 이것을 여기서 몇 가지 어제 스피스도 그렇고 다 몇 가지 책이 나와요 일 우리 국민들은 윤석열이한테 또는 일본한테 일본 제국주자들 와서 무릎 꿇어놓은 말한 적이 없어요 무릎 꿇어놓은 제발 최소한의 양심으로 인정할 건 인정하고 최소한의 사과라도 하고 최소한의 배상이나 될지 우리가 언제 그러니까 우리가 무릎 꿇고 예를 들면 일종의 굉장히 굴욕적인 굴종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갑질 뭐 피해자이긴 하지만 가해자한테 너 무릎 꿇고 사과야 이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말해본 적이 없는데 윤석열이는 지가 일본 놈이야 오 조센진이 우리한테 일본인한테 무릎 꿇고 사과를 한다는 일본 국구 세력의 가짜뉴스를 지가 대변하면서 그 다음에 보통은 일본한테 사과를 요건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고 미래로 와해서 안보 환경이 엄중하니까 일본이 도저히 못 받아들이니까 나는 일단 그건 나중에 더 문제제를 하는 거라고 관계센터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백번 천번 양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완전히 이놈은 진짜 일본 제국주의 앞잡이가 돼버린 겁니다 내가 못 받아들이나요 내가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다가 그게 파면 되니까 아 내가가 아니다 나경원 지금 보니까 여기 약간 말을 못해 말을 주어가 없다 나경원 역대급 근데 주어가 있다는데라고 보수 언론까지 이렇게 나와버린 보수 언론까지 중도 보수 언론까지 보수 내부에서도 비판이 많고요 방금 소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얼마 전에 전우원씨 전두환씨 손자님 전우원씨가 광주에 가서 사과했잖아요 사과했을 때 막 무릎 꿇고 코트로 묘비 닦고 이러니까 광주 유가족들이 혹은 518 관련자분들이 아 일어서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오히려 너무 민망하거든요 한국이란 나라는 한국이란 나라는 사과를 요구할 때 그렇게 굴종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사과하고 이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용서도 빠르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의 프로세스로 들어가자는 요구를 하자는 거지 무슨 일본 사람들은 우리가 무릎 꿇려놓고 뭐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이 일단 틀려먹은 게 하나고 두 번째는 그럼 보수 진영이 저렇게 얘기할 거면 북한에 대해서도 그러면 남침 관련해서 사과하지 말라고 하겠네요 앞으로 맨날 북한한테는 북한이 뭐 하려면 사과해야 된다면서요 이러면 되겠네 이제 북한에 대해서도 똑같이 북한이 도저히 안 할 것 같으니까 어 나 근데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나는 요구 안 하고 일단 화해로 가겠다 이건데 그렇게만 말해도 나이 입혔잖아요 근데 나는 북한이 무릎 꿇고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럼 아마 만약에 문제는 그렇게 했으면 지금쯤 이놈들은 폭동이 일으켰을걸요 그러니까 60, 70년 전에 일어났던 6.25에 대해서 북한은 남침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아도 된다 그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아십시오 이제 구구 인사들은 그러면 만약에 임성열의 이번 발언을 옹호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사과 요구 자체를 못하게 되는 거죠 제정신들이 아닌 거예요 완전히 미쳤습니다 이거 진짜 탄핵밖에 길이 없는데 지금 어떠한 야당도 탄핵을 이야기를 안 하고 김두관 원내대 부분만 탄핵을 이야기하고 진보정당이라는 진보당과 정의당도 탄핵을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민들이 시작을 하고 아직도 집권 1년차가 안 됐기 때문에 지켜봐야 된다는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우리는 토요일날 촛불집회 일요일날 서울에서 우리 전국순회집회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있는 좌우중도합작 윤석열 타도집회 또 열심히 우리는 할 것 하면서 지지율이 27% 20% 초방대까지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미국 가서 또 벌써부터 사고 짓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이 5월 9일에 집권 1년이고 도우지 못 참겠다 탄핵 식사는 여론이 빗발치고 국민의힘은 또 분열할 겁니다 총선 앞두고 공천에서 학살당한 사람들 정치검찰서 김건희 세력한테 그 사람들마저도 야 이건 더 이상 이놈들은 가만두면 안 된다고 탄핵 대회로 오지 않을까 지금부터 잘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요 어때 또 계속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워싱턴포스트의 인터뷰 망언도 망언인데 지금 제가 걱정되는 건 그런 겁니다 이를테면 지금 미국 갔잖아요 넷플릭스 얘기할 때가 아니잖아요 넷플릭스 넷플릭스 잘 돌아갑니다 넷플릭스가 또 뻥이죠 여러분 뻥이라는 거 확인됐죠 2인인 넷플릭스는 작년에 밝혔다면서요 하도 한국이 잘 잘 되니까 컨텐츠가 좋고 아니 너가 너가 투자 유치를 하든 말든 넷플릭스는 지금 잘 돌아갑니다 한국에서 지금 컨텐츠를 만드는 역량이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히 잘 되고 있어요 지금 넷플릭스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에 지금 불이 붙은 거는 반도체 전기차 이런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 지금 말 그대로 X된 상황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출발하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반도체랑 IRA 관련법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해소된 게 있기 때문에 논의 대상이 안 될 것 같고 북핵 문제 이런 거 얘기한다 이런 식으로 하고 갔다는 얘기죠 근데 해소된 게 뭘 해소됐다는 거예요 지금 해소가 안 되고 오히려 막 강요를 당하고 있더니 강요를 당하고 있고 우리 기업을 직접 지목해서 압박하는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 제일 많이 떠들어대는 게 뭐냐고 자유민주주의 아닙니까 자유 자유시장 경쟁 자유시장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실 미국이 반도체와 관련해서 중국에 거래하지 마라 실제로 요약하면 그거예요 거래하면 보조금 못 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시장 자유를 침해하는 거지 무슨 권리로 입만 열면 자유로 이야기했던 미국과 윤석열이가 자유무역의 상징 자유무역의 상징 자유시장의 상징처럼 얘기를 하면서 왜 동맹국 타국의 무역 자유 시장 자유 거래할 자유를 침해하는 얘기를 하는데 윤석열은 아무 말도 못하는가 이게 더 문제점인 거거든요 일본이야 워낙 꽁탕 소리 많이 하니까 한 번 욕하고 만다 하더라도 이거는 실질적으로 나라 망하게 하는 길로 가고 있는 문제인데 이거 걱정입니다 저는 지금 맞습니다 다시 한 번 짚지만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수없이 많은 애교국방 안비우씨를 다뤘는데 그 다음에 국제경제 이슈를 다뤘는데요 바이든이든 미국이든 세상에 대한민국에 내놓으라는 대기업을 직접 딱 두 개를 찍어서 니들 중국이 미국 반도체 규잡고 반도체로 아마 한국이나 다른 나라가 많이 살 것 같은데 니들 그때 팔지마 팔지마라 와 우리는 어떡하라고 그러면 세상에 아니 사겠다는 사람이 사겠다는데 강제로 사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미국을 배신하고 파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얼마나 윤석열이 글로벌 호구이고 얼마나 윤석열이 대한민국이 우습게 돼버렸으면 그런 짓을 대놓고 합니까 그리고 관련해서 러시아는 원래 전통적으로 한국을 싫어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예전에 어떤 보고서의 자료에 의하면 전세계에서 한국을 제일 좋아하는 가장 좋아하는 나라로 나라도 러시아 족대곡되게 생겼어요 기업도 진짜 많이 진출했고요 물건도 정말 많이 팔고 현지 공장도 많다는 거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 다시 하게 됐어요 교육순위는 생각보다 저는 한 5, 6위쯤 됐지 않았는데 10위까지는 올라와 있더라고요 중국이 1등이고 그다음에 베트남이 한 3, 4위인가 미국이 2등이고 그다음에 이제 베트남이 꽤 많고 그다음에 러시아 10위인데 중국, 베트남, 러시아 만약에 북한까지 하면 4개 나라가 거의 4, 50% 안팎 되는 거예요 여기랑 지금 전쟁하겠다는 거예요 미친놈이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건 잘못됐죠 잘못됐죠 잘못된 거죠 그거 뭐 잘했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이 논리적이 모순된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이를테면 우리 지금 포탄빼서 지금 우크라이나 주자 줘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가 또 논란이 크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동시에 그렇게 얘기하는 보수 정권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한반도가 전쟁 위기가 고조되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 전쟁 얘기가 고조되어 있는데 포탈을 왜 밖으로 반출해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저께 스피스에서 김종욱 박사님 있잖아요 정치평론가 우리 법민주 세력에 이놈은 진짜 친일 친미일 뿐만 아니라 종북 세력이라는 거야 맨 북한하고 전쟁하자 그러면서 많이 유사하셨어야 될 포탄을 빼돌리는 그러니까 나라 안진경 소장님이 만약에 슬럼가에 산다고 칩시다 그래서 매일매일 범죄가 일어난다고 쳐요 위기가 고조된다고 막 이렇게 공포장치를 해요 근데 집에 방호도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쪽 동네에서 전쟁이 날 것 같으니까 이 방호도구를 저쪽에 택배로 보내자 그럼 우리는 어떡하라고 애초에 이게 지금 논리적으로 안 맞는 얘기를 보수 정권에서 하고 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니 포탄을 주면 러시아한테는 뭐라고 할 건데 그러면은 러시아는 지금 뭐 푸틴이 형 화나가지고 지금 너희는 적대국이다 이러고 앉아있는데 전쟁하자는 것도 아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나 국제사회의 인권 중요하죠 그럼 우리 국민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에 대한 보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정권이면 그지면 전혀 없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너무 불안하죠 그래서 저는 미주나 다른 유럽에 있는 교포들이 성명되는 거 많이 봤거든요 러시아 교포의 CIC 독립국연합 교포들이 집단적으로 성명들은 처음 봤어요 그전에도 있었을 텐데 제가 이제 최근 기억이 이러다 큰일 난다 우리 교포들을 불안해 복사한다 뭐고 이것은 해법도 아니다 전쟁이 오히려 길어진다 이런 거잖아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하면 러시아랑 전쟁 나는 거고 잘못하면 그럼 우크라이나 무기도 러시아로 갔고 러시아는 우리 교포들도 살상 나을 수도 있고 전쟁도 길어질 것이고 그러니까 또 러시아가 만약에 대한민국 교포들을 못살기면 그것도 힘들어지고 블라디리포스트 영상에서 발표한 것처럼 안전주기법을 실제로 내렸고 윤석열이 또 이걸 없앴고 갑자기 또 지워버렸고 그러니까 유해를 당할 수도 있고 개개인에게 러시아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경제 민생 그다음에 심지어는 안전까지 완전히 위협을 시킨 거예요 러시아 우리 교포들하고 기업들하고 다 망하게 생겼다잖아 지금 근데 그래서 블라디리 경사관이 외교 프로토컬대로 했겠죠 위험하다 분위기 안 좋다 조심해라 했더니 그걸 또 강제로 없앤 거예요 윤석열 정권이 공무집행 방해까지 한 거예요 직군 남용에서 그래서 지금 상황이 러시아를 교탄하는 건 맞는데 잘못했는데 이 정권에서는 지금 외교 전략에 있어서 아무런 일관성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그러면은 그 외교적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저는 다자외교 해야 된다 문재인 정부의 뭐 그 다자외교는 전략적 모호성이라고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북방정책 신남방정책 이런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죠 왜냐하면 방금 수장님 말씀하신 대로 끼어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은 끼어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를테면은 미국이랑 한미동맹 강화해야 되는 건 너무 기정사실이지만 동시에 중국과의 교육량을 생각했을 때 바로 디커플링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자외교를 한다 그 전략 중에 이러하니 뭐 신남방정책이다 이런 외교 전략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관성이 없어요 일관성이 아니 그 신남방정책 폐기하고 다자외교 안하고 전략적 모호성 안한다 이유는 뭐냐면 신냉장 체제이기 때문에 이제는 한미동맹으로 돌아서서서 더 강화해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 주장할 수 있다고 쳐 난 동의 안 하지만 그러면은 일관성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를테면은 처음에 이준석이 우크라이나에 갔을 때 왜 그렇게 욕했냐고 그때는 그렇잖아요 그때는 정진석이나 5만 사람들이 다 낯어서 너 지금 큰일 날 짓 하고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아무것도 안 도와주고 맞습니다 그래놓고 이준석 딱 잘라내자마자 하는 일이 지금 이거거든요 왔다 갔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왔다 갔다 지금 게임 처음 게임하듯이 마치 국민들이 지금 너무 불안해서 못 살겠다 민주당 논평도 그렇게 나왔던데 거의 우리 국민들이 지금 멘붕이에요 하루하루 와 아니 너무 상상을 초월하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가자마자 김건희가 센터 낄라다가 미국 의정 관계자한테 이렇게 손짓 당해서 뒤로 밀려나고 경례도 하나 제대로 못하고 이게 미국 사람들 다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미국은 냅두겠죠 우습지마 그리고 바이든 미국한테 욕한 거 바이든한테 쪽파리다가 비속을 쓴 것도 다 냅둘 거고 질바이든이 무려 7번이나 블랙핑크나 에디가가를 요청했는데 그걸 말 안 들어서 김성환을 잘랐다고 질바이든 여사 핑계를 낸 것도 미국은 냅두는 거 같아요 계속 그래 너희들 한번 실수하고 잘못해봐라 미국은 당연히 냅두고 완전히 100개만 가버리고 그렇죠 네 그렇죠 정확하신데 무기도 엄청 팔고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싹 지드 이득 남기고 그다음에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가만히 미국, 일본은 가만히 있는데 한국 앞세워가지고 중국, 러시아한테 하고 싶은 말 다 하게 만들고 전쟁하겠다 만들어버리고 뭐 이런 거지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입장에서는 의전 실패 이런 거에 대해서 지적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게 한국 지금 뭐 반도체 달라니까 반도체 주고 전기차 달라니까 전기차 주고 일본이랑 가서 밑으로 가랑이 좀 기어라고 하니까 가랑이 좀 기고 완전 호군데 뭐 의전 실패 이런 거 뭐라고 도청했는데 그거 가지고도 알아서 한국이 아 뭐 악의적으로 우리 도청한 건 아니니까 이러면서 마치 우리 집에 도둑놈이 들었는데 아 니네가 뭐 악의적으로 우리를 도둑질 한 거겠어? 그냥 뭐 청소 상태가 좋은지 이런 거 좀 잘 보려고 한 거 아니겠어?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뭐 하려고 우리를 질타하겠습니까? 아무래도 호군데 저는 도청사과 악의적 도청이 아니라는 것을 또 약간 더 진척해서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선의적 불법도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 아니 도청도 없었다고 했던 거예요 도청이 아니었더니 처음부터 이들은 원래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원래 다 듣는 거야 들으세요 우리가 보고 드리려면 힘드니까 그냥 실시간으로 들으세요 저희의 고민을 그리고 이 관료들 중에 우리가 완전 미국 만세 만료인데 이 중에 일부가 약간 소극적인 놈들이 있으니까 알아서 그럼 도청시키세요 이런 거야 도청이 아닌 거야 저한테 갖다 맞췄어 그리고 실제로 약간 소극적인 애들 다 날렸어 우리 집에 원래 CCTV가 설치돼 있고 그거 원래 미국이 보는 거구나 원래 보셔야 돼 상전이 어이 불법이라니 어이 그런 말을 뭐래 근데 불법이야 자꾸 불법이라 하니까 미국은 우리한테 법 안 지켜도 되는데 말이야 미국에 필리면 그래도 도청은 이상하지 않냐라고 인정을 해버리니까 아 그러신가요? 그러면 악의는 없으신 거잖아요 라고 또 이렇게 두 번째 조작을 시도하는 거예요 아유 우리 뭐 전화기 도청참에도 악의가 어디 있겠습니까? 김표현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차피 우리가 또 갖다 바쳐야 될 정보인데 일일이 다 이렇게 선의로 봐주신 거다 우리가 우리의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서 거의 이런 수준입니다 여러분 아 그러면 저도 선의로 한동훈 씨의 전화기의 비밀번호를 좀 알려주시면 그러니까 선의로 한동훈과 윤석열 전화기를 다 도청하고 싶어요 김건희랑 이 셋이 도대체 무슨 작당을 하는지 한동훈 씨가 아이폰 비밀번호를 안 풀고 수사협조회 안 했지 않습니까? 저도 선의로 말씀드리는데 그 비밀번호를 좀 알려줘서 저한테 좀 볼 수 있게 해주시면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법치를 잘 세우는데 선의로 도청할게요 우리가 기술 있으면 진짜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천공, 건진 이 사람들 거 선의로 싹 도청해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지금 윤석열 정권의 핵심이자 실세이자 2인자라고 부리는 한동훈 씨는 자기 비밀번호가 검찰에서 혹은 수사기관 재판에서 좀 열어서 봐야 되는데 내가 왜 알려주냐 이건 인권이다 라고 할 정도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미국이 심지어는 비밀번호 푼 것도 아니고 도청을 하려고 드는데 비밀번호 푸는 건 있잖아요 여러분 휴대폰 들여다보는 건 압수수색 이런 거는 영장 받아서 하는 거 영장 받아서 법대로 하는 거 법대로 하는 건데도 그건 인권에 위배된다고 우리 한동훈 그건 인권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개개인의 국민의 권리입니다? 비밀번호를 풀지 안 풀지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민주당 인사들은 인권도 모르십니까?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미국이 영장도 안 받고 불법으로 전화기 도청한 거는 뭐 우리 대한민국의 인권을 자아생각해서 선의로 한 건가 이런 좀 앞뒤 안 맞는 얘기에 대해서 우리 한동훈 장관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근데 양동훈 이놈은 나란 일에 하나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야당 민주당 이재명 문재인 죽이기 모욕하기 말고 돈 봉투 사건 물어보니까 그렇게 논란이 많은지 알면 또 국민의힘 내에서도 자제라는 이야기도 있었으면 정체로 예민한 사건이고 수사님 사건이니까 법무장관으로서 아 그런 얘기 안 하죠 일일이 언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것만 골라서 하기 하는데 이런 거잖아 아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당분위래 당분위래 사상 최대의 돈 봉투 사건 아닙니까 이 사건을 수사하지 말하는 것은 도대체 말이 됩니까 말 같지도 않은 말 동훈아 이놈은 너무 뻔해 반응이 동훈아 그래도 우리가 진영이 다르고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진영이 다르고 정치적 입장이 다를 수 있죠 다르지만 그래서 팩트를 기반해서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당분위래 얼마나 많은 불법과 너희 한나라당이 얼마나 해먹은지 아니 옛날에 찾았기 때 그래서 팩트는 지금 이 총액이 한 9600만원 정도 되는데 300만원 50만원씩 나눴다는 거 아니에요 너희는 몇백억 단위였는데 당분위래 최대의 돈 봉투라고 하면 이게 팩트에 맞는 내용이냐 9000만원밖에 안되지 이제 이재명 보고 당분위래 아 그러면 민주당 잘못했다고 뭘 할 수 있어요 뭐랄 수 있지 나도 반성하고 나도 공중파 가면 잘못했다고 합니다 그럼요 하지만 단군위래라고 하려면 한반도 역사상 최고다 이런 얘기를 하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 얼마 전에 그거 못 봤습니까 전우원씨가 폭로할 때 전두환이 얼마나 많은 그 돈 같은 거를 자택에 감춰두고 있고 추징금도 안 내고 이런 뻔한 현대사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언급이 한마디도 없고 아니 이놈은 아주 싸가지가 없는 게 마약도 지난 전부터 아무래도 마약을 지난 전부터 탓으로 하면 진짜 너 양심도 없는 놈이야 한동훈 장관님 지난 정부에도 당신들이 검사였고 우리 지금 윤석열이 검찰총장이었지 않겠습니까 마약수사 관련해서도 그 소위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마약까지 빠진 기간을 생각해보면 그게 언제입니까 지난 정부 때부터 됐다는 거 하는 거는 일단 말이 안 돼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거야 논리적으로 마약이 지금 심각한 건 맞죠 왜 심각해졌느냐 딥웹부터 해가지고 IT기기의 발달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더 못 잡는 거고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엠범방 같은 것도 보면 경찰이 못 잡아가지고 불꽃 이런 데서 잡은 사례도 있는 것이고 지금 범죄가 고도화 진흥화되고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이 팩트로 있는 건데 지난 정부에서 마약이 통해 말이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신 거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는 입장 정리했잖아요 한동훈 잘한다 브라마 한동훈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줘 아주 지옥 같은 날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너희들 이렇게 입장 왜냐하면 한동훈이 계속 지난 전부터 하고 2만 년은 야당용하고 개 싸가지 개 내로남불 하니까 중도층이 이제 더 싫어하는 거야 국민의힘이나 윤석열권권 완전히 지금 거의 중도층 완전히 돌아선 것 같아요 이게 지지난주에 제가 왕국관리법 설명하면서 이게 국민의힘 의원들도 동의한 법이다라고 했잖아요 네 이제 다음 주 그저 그 지난주에는 출연을 못하면서 설명을 못했는데 간호법 같은 거는 네 윤석열 공약에도 있던 데고 딱 보니까 윤석열이 공약을 했고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최고위원 후보들이 간호법 약속부터 지켜야 된다고 했고 간호법이 통과되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법안심사 소위 전체 회의 다 이 회의록을 다 다 뒤져봤습니다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같이 참여해서 만든 재정법이에요 개정도 아니에요 재정법이거든요 재정했고 새벽까지 회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데다가 역시 또 우리 하소장님은 뭐든지 팩트체크를 안 하면 발언을 안 해 정말 대단하세요 얼룩소에 가보면 제가 그 캡쳐를 다 넣어놨습니다 회의록을 나중에 자세하게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있었던 의원들이 법안심사 소위나 복지위 전체 회의에 참여해서 표결을 했습니다 표결을 어떻게 표결을 했느냐 이거 지금 법사위에서 뭉개고 있으니까 본회의에 지키부하자 이렇게 표결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5분의 2의 동의에 의해서 지금 된가요 5분의 3의 동의에 의해서 표결에 의해서 통과가 된 건데 그 5분의 3의는 국회의 국민의힘 의원들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게 합의 처리된 법안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윤석열이 집권여당이 저희 지도부가 뭐라 그럽니까 뭐 다수의석을 몰아붙여서 단독 처리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전혀 팩트에 안 맞는 얘기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지금 국민의힘이 정책적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어차피 민주당에 비해 소수의석이고 그리고 지난 자유한국당 시절부터 해가지고 맨날 밖으로 따라다니면서 정광훈 이런 사람들이랑 어울렸다 보니까 정책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그 체질 자체 체력 자체가 기초 체력 자체가 약해져 있다 정책에 관심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자기들이 정광훈하고 윤석열이 시킨다고 하면 다 되잖아요 당선도 되고 대표도 되고 이런데 그래서 어차피 자기들이 고민해봐야 되지도 않을 거니까 민주당 그냥 물건 들어지자 이렇게만 하고 있는 것 같다 정책적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데 정신을 좀 차리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인사이트 TV에서 지금 우리 인사이트 2만 4천 명 돌파한 거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악홍할님 보미오다님 천사대교님 많은 분들 인사이트 TV랑 정말 인사이트 TV 아주 작을 때부터 의리 있게 이렇게 함께해 주신 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저도 인사이트 TV 3만이 빨리 되시도록 지금 제 최근 목표가 오마이티비가 147만을 돌파했거든요 오마이티비가 빨리 150만이 돼야 된다 기념방송을 하기로 했어요 안재길TV랑 그다음에 인사이트 TV 일단 3만 돌파 도와주시고요 작은 도움이라도 우리 안재길TV 10만 안재길TV 진짜 많이 들어와 계시는데 우리 아까부터 김세진 TV 계속 계셨고요 김종욱 선생님 사랑된 이별님 축복사랑님 김수현님 거북이님 보미님 또 쭉 올라오면 초이님 유진초이 같네요 그렇죠? 요즘 저 미스터 션샤이 다시 보고 있어요 엘바노가 그때만 해도 안 봤는데 일본 제국제와 미국 제국제에 대해서 다시 공부하려고 유진초이 멋있게 나오대요 지금 3학간 쇼파 곰탱이님 고안님 진짜 많은 분들은 소정님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속 돌아와주셔서요 우리 안진걸TV 그리고 인사이트 TV 많이 더 응원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홍보해주십시오 자 또 준비한 이야기 그 다음에 최근에 민주당이 상황이 안 좋은데 민주당 이야기 좀 할까요? 일단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 윤석열이 완전히 일본과 미국의 이중간첩이 아니라 중복간첩 노릇을 하고 있는 지경에 지금 그래서 일본의 국가 한국의 국이 일치한다는 망언을 했는데 요즘에 사람들이 미국 가서는 미국과 한국의 국이 일치한다고 사만 말 못하겠지 상전이니까 그러면 혼날까봐 미국의 국이게 제가 한국이 제가 복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간첩이잖아요 이게 스파이잖아요 그냥 미국 국기에 별을 하나 더 달고 거기에 왜 제 50몇 번째 주로 들어가지 왜 그랬어요 거기 살아라 우리나라 국민들이 출국금지 요청했는데 안 됐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오지 마라 기국금지 그냥 거기 살아라 아니 이번에 기국할 때도 착각하고 일본으로 기국하는 거 일본에 기국해서 기시다에 비서실장이 돼 시다가 돼 시다발이야 내 뭔지 이런 거잖아요 오므라이스 식품 드시고 좋아하는 오므라이스 술 먹고 계속 술 먹고 폭탄주하고 일본 니혼슈 이런 거 딱 해놓고 왜 횟집 좋아하잖아요 일광횟집 이런 거 이거 좋아하잖아요 일광수산 오 써나야지 수산 좋네요 써나야지 욱일기 걸어놓고 술 드세요 오지 마세요 후쿠시마 이런 데 가서 후쿠시마에서 생산되는 해산물 이런 거 안전하다잖아요 안전하게 운전사고도 없었다잖아요 과학적으로 검증한다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적 검증 일본하고 아이에게 하는 걸 믿겠다 뭐 과학 거기서 같이 먹어 뭐 이 정보에서 과학 과학 같은 소리하고 한자인데 진짜 개그도 아니고 과학 얘기하니까 코로나 생각나 과학적 접근으로 코로나를 방역하겠다고 대통령이 헛소리하는 게 과학이다 관상은 과학이다 관상은 과학 윤석열이 맨날 하는 이야기가 하나가 자유 그다음에 과학이란 말을 그렇게 많이 써요 과학 가장 비과학적으로 왕짝 써놓고 다니는 놈이 그게 이제 걸리니까 자꾸 걸리니까 과학이란 말을 일부러 아는 것 같아요 아니 그 무속 법사 이런 사람들이 막 출마를 하고 있는 적 그래서 뭐 과학 과학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진짜 우리 김종훈님께서 징거리 형 내 이름 불러줘서 고마워 아이고 제가 형 형도 아니 형은 최고 미남이야 왜 이러세요 김세진TV님 계속 들어오고 계십니다 민생 민주주의와 이재명과 함께 네 좋습니다 김종훈님 대동세상이란 말도 써주 아무튼 전원일기님도 들어오셨네요 아 전원일기 추가요 알겠습니까 잊지 않겠습니다 계속 좀 들어와 주시고요 자 이제 남은 시간은 벌써 하다 보이고 와 벌써 50분 지났는데 제가 여러분 5시 50분이에요 왜냐하면 6시에 대형 채널들이 오픈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먼저 그래서 갑자기 채널들이 유통이 딱 되었다면 재미현상이 있대요 그 재미를 좀 막고 또 10분이라도 먼저 해서 우리 애독자들 애청자들 유인하기 안내 모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내일 안변세는 변인 대표님 앞에 시사합폭격을 하고 오더라고요 미디어치글에서 6시 10분 화요일은 5시 50분 수요일 목요일 그다음에 목요일 금요일은 제가 5시 50분에 항상 방송을 시작합니다 이제 나머지 이제 우리 민주당 분봉투 문제점 지적 한번 해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되게 정쟁적으로만 지금 소비가 되고 있어서 맥락을 좀 우리 우리 위대한 안진걸TV 보시는 분들은 우리 또 건조하게 맥락 행간 이런걸 말씀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맥락을 좀 말씀드리면 그 돈봉투 9600만원 중에 쪼개서 300만원씩 50만원씩 이렇게 돌렸다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300만원에 자기 배지를 거는 정치는 없어요 그러겠죠 300만원에 자기 정치 생명을 거는 정치는 없습니다 누가 그 날아갈 수 있는데 300만원을 받겠어요 그건 뇌물 이런 문제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제도적 문제가 있는데 사실 저거 국민의힘 뒤져보면 똑같이 나올거에요 더 심하겠죠 엄청나겠죠 왜 이러냐면 얼마전에 저희 사무총장이 말실수를 했다가 비판을 받았습니다 뭐냐면 어차피 실무자들 기름값 바꿉시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비판을 받았는데 그게 일말의 진실이 들어가 있는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한국의 정치자금법상 선대위에서 일하는 자원봉사자들한테 정당한 급여를 줄 수 있는 합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저도 선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냥 두세달 그냥 굶어야 돼요 자기 직장에 있는데 선거캠프에 들어가면 선거캠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실무자지만 실무자가 아니라 고용하는 그 노동자가 아니라 자원봉사자들이거든요 자원봉사자들한테는 합법적으로 돈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300만원씩 쪼개서 그 실무자들 실제로 좀 대가를 좀 줘라 그래도 고생했는데 이런 식으로 뿌려지는 돈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악습인 것인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여야가 제대로 논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도를 바꾸자고 해야 돼요 제도를 정치자금법을 이런건데 저도 예를 들면 내년 총선에 출마한다고 쳤을 때 출마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부터 후원금을 못 걷어요 정치자금법 위반이예요 바로 그 쇠고랑차거든요 출마하기 전에 제가 하소장님 너무 좋아요 팬이에요 책이라도 사서 읽으세요 주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출마 선언 이후에는 그렇게 되는 거죠 출마 선언 이후에 일단 후원금 쪽으로 한 만원짜리 10원짜리 한 장으로 받았다 그러면 그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잡혀가요 그렇죠 그때부터는 예비 보좌 등록을 하고 계좌를 등록하고만 받아야 돼요 이게 근데 되게 부조리한 부분이 뭐냐면 일반 현역 의원들은 4년 내내 돈을 받을 수 있어요 선거가 없는 해에는 1억 2천 1억 5천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뭐 좀 하잖아요 여러분 많이 보잖아요 현금 보내시잖아요 의원실에 많이 보내죠 선거가 있는 해에 3억까지 모금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지역구 행사 다니면서 사실 사전 선거운동도 할 수 있는 셈이죠 근데 신인 도전하는 신인 원외 인사들 뭐 저만 원외 인사가 아니라 원외 인사 많잖아요 형근택 선배부터 이경 선배 이런 사람 많잖아요 그분들은 법적으로 후원금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뇌물돼요 선거가 있는 해 선거 6개월 전에 정식으로 예비 후보를 등록해놓고 사무소를 연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거든요 그때 이제 1억 정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4년 내내 정치인들은 뭐 먹고 삽니까 저나 형근택 선배나 이경 선배나 이런 사람들은 방송이라도 다니니까 버티는 건데 많지 않습니까 신인 정치인들이 그 사람들은 못 버티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정치권을 바꿔야 된다 신인이 들어가야 된다 하지만 그게 근본적으로 안 되는 이유는 이 정치자금법 때문이에요 이 정치자금법 때문이고 저 같은 사람은 직원도 채용을 못하는 거예요 정책보좌가 아니라 직접 혼자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구조의 정치자금 정당관계법을 누가 만들었냐면 지금까지 이렇게 악순을 누가 만들었냐면 오세훈이 만들었어요 오세훈 3법이라고 해서 지구당 만들지 마라 국회의원 말고는 지역구에 사무실 두면 안 된다 두지 마라 국회의원 말고는 후원금도 거두면 안 된다 지방의원도 못 걷게 돼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 판결 났거든요 이런 구조이다 보니 전당대회에서 선거 캠프를 열어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유튜브 만드는 분들 텅기 PD님한테 가서 유튜브 좀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선거 캠프에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일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못 줘요 지금 법률 체계에서는 그 법률을 바꿔야 하는데 이 정치자금법이 기득권한테 되게 유리하게 구성이 돼 있으니 법률 바꾸자는 얘기로 안 가고 불법을 저지르는 겁니다 이게 민주당이 한 제일 큰 잘못입니다 이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되게 존경하는 고 노회찬 전 의원님께서 돌아가실 무렵에 원회 인사 시절에 5천만 원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5천만 원은 제가 뇌물이라고 절대 생각 안 하거든요 강의 비용으로 실제 강의도 하시고 그랬잖아요 물론 이제 드루킹한테 착복한 돈이 아니라 실제로 정치자금으로 자기들 실무자들 돈 줘야 되니까 돈 줘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원금을 미리 받았던 게 문제가 돼서 스스로 목숨을 버렸거든요 이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런 분이 그 정도 가지고 무슨 대단한 비리도 아니고 이 얘기 누가 했냐면 이준석까지 했거든요 이건 정치자금법에 모순된 정치자금법의 비극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좀 바꾸자 그럴 때 민주당에서도 바꾸려고 막 그 얘기가 나왔었어요 한참 한 두 달 동안 이거 제발 외국 선진국처럼 바꾸자 선진국 같은 나라 미국 같은 나라들 우리 그 성혜리 형이 좋아하는 미국 이런 데서 보면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얼마 상한 딱 더 가지고 얼마까지 걷어야 된다 언제 걷어야 된다 어떻게 써야 된다 이렇게 안 나와 있어요 걷고 대신 기업에만 걷지 말고 그런 거 하려면 슈퍼팩 통해서 걷고 이 걷은 거를 온당한 데다가 부당하지 않게 잘 쓰도록 감시만 철저하게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진국들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누구나 후원을 정치장은 후원을 받대 다만 투명하게 모금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고 슈퍼팩은 뭐죠? 슈퍼팩 같은 경우에는 법인 기업 같은 내가 정치인한테 직접적으로 못하게 하려고 슈퍼팩을 통해서 조성한 다음에 이 쿠션 쳐가지고 당이 받는 거잖아요 당 모금 계좌를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로비를 하려면 로비 업체들 또 불법으로 안 되니까 로비 업체 합법적으로 등록해서 공개적으로 하고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물타기 하는 게 아니라 안진골 소장님이나 저 같은 사람들이 이럴테면 이 정치 활동을 하기에 있어서 후원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지금 정치인들은 그럼 그걸 열어놓고 받아야 되는 거지 현실에 맞게 이걸 다 닫아놓고 닫아놓은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해서든 아 일 시켰는데 돈 안 주면 어떡하지? 하다가 불법 저지르게 된 거거든요 이게 맥락이에요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 말하듯이 비리 어쩌고 저쩌고 이거보단 이게 더 큰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백스테이지 이 방송 끝나고 난 뒤에 뭐 이 뒤에 대기실 같은 데 가보면 아 내가 씨 정치 이거 방송 나오니까 까긴 까는데 나도 민망해라고 말하는 보수 인사들 되게 많습니다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왜 하냐 제가 지금 임세연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유튜브 열잖아요 방송하잖아요 슈퍼챗 닫아둬야 돼요 슈퍼챗 열면 선거법 위반이에요 아직 정치한다고 말 안 했어도 네 선거법 위반이에요 나중에 정치하면 그러니까 임세연선배나 저 같은 사람들은 이미 정치권에서 출마가 예정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본인 선언 안 했어도 그렇게만 돼도 슈퍼챗을 안 하시더라고요 임세연식당TV도 슈퍼챗 하면 정치장거법 위반이에요 이상하잖아요 되게 이상하잖아요 슈퍼챗 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불법 보금으로 쳐서 정치장거법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멤버십에 가입하게 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애초에 부조리한 구조예요 그럼 뭐냐면 민주당에서 뭘 반성해야 되냐 진짜 말이 안 되는 일반 김밥은 사주면 안 되고 누드 김밥은 사줘도 되는 거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보민님께서 김연아는 공천 이건 진짜 불법 이건 진짜 비리 돈 준 테니까 내가 공천 줄게 이건 진짜 비리 민주당 돈 봉투는 그거와 맥락이 좀 달라요 이게 제도의 구성에서 생기는 구조화된 부조리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 잘못한 거를 사과하고 털어내되 이걸 가지고 민주당이 부패한 정당에서 그렇다 이렇게 가면 다시 이 일이 재발합니다 어디서 재발하냐 국민의힘에서도 재발할 수 있어요 차제에 이 문제를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과 제도를 계산하는 걸로 논의가 이어져야 하는데 지금은 정치자금법이 만약에 개정됐으면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당대표 선거를 도와주는 자봉단들한테 그냥 금유를 줬으면 되는 거죠 네 의원들한테 이러면 50만원 100만원 대의원들이나 자봉단들 대의원은 또 별개고 어쨌든 선거는 도와주는 사람들한테 의원들한테 불법적으로 줘갖고 사주게 하는 게 아니라 자봉단들한테 직접 주면 된다는 거잖아요 선거 캠프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고용계약서를 쓸 수 있게 하면 돼요 등록해가지고 네 그러면 오늘한테 야 그 선거 도와주는 자봉사들 밥 사주라고 300만원 줄일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판공비 같은 거 마련해서 회식비 같은 거 따로 다 계좌 빼가지고 문제가 없으면 아 이거 밥값이네 하면 문제가 없도록 사전 그러니까 포지티브 방식이 아니라 네거티브 방식으로 돈을 쓴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게 하면 됩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 소장님께서는 서민들은 핑계로만 들립니다 지금 같은 어려운 시국이야 어쨌든 봉툴들다 이런 지적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왜 이게 핑계로 들냐면은 그걸 의원한테 줬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게 실제로 밥값에 쓰였는지 아니면 대의원들한테 뿌려서 표를 몇 표 했는지를 지금 알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애초에 제도가 제대로 돼 있으면 기름값이다 밥값이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애초에 그냥 일했기 때문에 받았다더라도 분명히 자봉단들이나 선거운동은 기름값 밥값 줬다는 건데 그냥 용수증이랑 근로기준에 관한 원천징수 다 떼고 주잖아요 그거 그냥 제출하면 끝나는 문제 아 이 사람들이 이랬기 때문에 내가 고용해서 쓴 사람이다 하면 누가 욕하겠어요 그거를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돈 봉투 형태로 돌려버리니까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래도 앞으로는 만약에 제도가 개선되기 전에도 그래도 의원들한테 돈 봉투는 주지 맙시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도가 개선되면 의원들한테 돈 봉투 주면 그건 진짜 비리인 거죠 줄 일도 없겠지만 줄 일도 없어지는 제도 개선 전에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어쨌든 50만원 100만원 큰 돈은 아니지만 그걸 그걸 줘갖고 표를 구하게 했다는 것 자체를 오해할 수도 있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표가 한 표 한두 표라도 움직였을 수도 있고 A든 B든 다 기분이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돈 봉투 이런 거 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제도를 바꿔서 실력이 있는 사람이면 정상적으로 일을 하고 돈을 받도록 하고 돈이 없으면 출마 전당대회에서 나가서 사람 쓰려면 돈 없으면 쓰면 안 되죠 네 맞습니다 돈 없이 전당대회 못 치르냐 이준석은 캠프도 없고 차도 없고 문자도 안 보내고 혼자 돌아다녀서 당대표 된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전략을 짜든가 사람을 쓰려면 정상적으로 돈을 주든가 맞아요 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원예인사들도 국회의원들처럼 자기 정치적 활동을 통해서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생계가 유지되도록 하게 해주고 이런 식의 어떤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생각을 해야 한다 자기들 기득권 유지하려고 하지 말고 이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맥락 속에 민주당이 돈 봉투 돌리고 옳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민주당이 돈 봉투 돌리고 한 게 뭐 잘한 짓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근본적인 구조적 판계와 제도적 판계가 있기 때문에 차제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법을 바꿔야 되는 것이고 그 법을 바꾸는 역할을 누가 하냐면 국회의원들이 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있는 법을 안 바꾸고 불법 저지르면서 동봉투 돌리고 이런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차제에 이런 문제에서 169석 아닙니까 정치개혁할 때 선거법 개혁 이런 얘기만 하지 말고 실제로 개개인의 정치적 역량이 강화되고 그리고 그 정치인과 함께하는 사람들한테 정상적으로 그냥 고용개혁해서 돈 줄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을 좀 고민하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민주당 돈 봉투는 뭐로도 변명이 안 됩니다 그냥 얼른 빨리 고백할 거 고백하고 도려내고 도려내고 정치개혁 혁신의 기회를 3대 다만 제도적대한 하승준 손님이 말한 것처럼 애써서 자봉단하고 선거운동 한 분들한테 정당한 페이는 주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게 돈도 돌고 우리 안정거 사장님 정당한 페이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돈 봉투 형태라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 선거운동하고 자봉단 한 분들이 대부분 서민 중산층일 텐데 한 분 정도 버는 것도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럼요 난 부담을 받는 거 아니잖아요 일했잖아요 진짜로 막 8시간씩 명암도 뿌릴 수 있고 뭐 투표권자한테 전화로 선거운동도 막 하고 그러잖아요 만나기도 하고 자원봉사자들 그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냥 그 동영상 유튜브 동영상 찍어주러 오시는 분들 현수막 디자인하러 오시는 분들 아니면 정책 보좌하는 분들 이런 분들인데 그 사람도 한 두어 달 그냥 굶어야 돼요 실제로 근데 진짜 이 김연아 현수막은 너무 가정스럽네요 이거 달라요 이거는 민주당 동봉투나 이거는 공천원금이에요 50만원 100만원 갖고 자봉단들 밥 사주고 수사 준 사람들을 이렇게 매도하면서 지는 3천만원 받으면 뭐 심지어 빼도 박도 못하게 녹취 파일이 공개됐다던데요 아직 못 들었어요 뉴스타파 공개돼요 김연아 목소리 김연아는 돈 봉투 이거는 공천원금이기 때문에 이건 구석이에요 이건 구석이죠 바로 근데 한동훈이가 정치검찰 경계 1년 동안 수사도 안 하고 있다면서요 이건 제가 국민의 관계자한테 물어봤어요 우리가 요즘 방송에서 만나는 분들 있잖아요 이미 1년 전부터 소문이 파다했대요 고발도 들어갔고 300만원 50만원 이거 있잖아요 이거 잘못했는데요 잘못했는데 법적으로 따지면 구석이 안 나와요 정치상품 35만원은 안 나와요 별금 50만원 100만원 나오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김연아가 한 건 구석이에요 이거는 이거는 공천원금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따왕기 소장님께서 민주당 돈 본 사건이 많이 실망하고 상처받으셨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잘못된 일이다 빨리 정리할 건 하고 국민들한테 용서를 구할 거 구하고 개선을 개선하되 어떤 그 배경 그 다음에 제도 개선의 방향은 시원하게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공부가 많이 됐고요 사실 저도 정치제도는 잘 모릅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도 정치할 생각이 제도 정치할 생각이 없고 저는 거리에서 윤석열 몰아낸 데만 옳다고 했기 때문에 위대한 선거법 정당법에 대한 공부가 많이 안 돼 있어요 우리 황기 소장님한테 많이 배웠고요 우리 경북 상주 청년농부가 햇살 담은 버섯농원 버섯즙 진짜 맛있습니다 청년농부님을 늘 응원합니다 경북 상주에서 유기농 버섯농사 짓는 녹각 영지버섯 햇살 담은 버섯농원 광고비도 안 받아도 광고를 합리해 드립니다 저희 뭐 광고비만 조그만 유튜브에서 광고를 많이 받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광고비가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든 이렇게 좀 청년농부 가난한 청년농 도와주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산산순백하고 마이보험체크는 광고비도 진짜 주십니다 소정인 광고비 너무 고맙습니다 저희 때문에 매출이 조금이라도 늘어나야 되는데 저희가 조회수가 한 1만 명 2만 명 내야 되는데 아무튼 뭐 벤인의 대표님이나 임세윤 소장님이랑 와서 토크하면 2만 명 3만 명 되기도 하는데 그 다음에 뭐 악자찌꺼이나 오마이티비 나가는 게 가끔 그렇게 되는데 아직은 제가 이제 스튜디오에서 방송하는 것은 5천명, 1만 명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뭔가 제가 더 노력을 해야 돼요 좀 더 재미있게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좀 더 알차게 네 그래서 아직 10만 명도 안 되는 면도 있고 또 제가 전문 유튜브도 아니다 보니까 뭐 이렇게 좀 우리 국민들께서도 안징글 팀까지 들어갈 일은 없지 않냐 박시영TV, 김영빛TV 워낙 막 구독자 50만에서 100만 되는 유튜브들이 6시에 막 방송 엄청 해요 하지만 세날 하지만 그런 방송들보다 안징글TV에 더 위대하다 아 예 저희는 오늘 또 근데 진짜 이런 걸 했어요 구독자가 다가 아니다 문화놀이터 와플이라고 학교 밖 청소년들 교육하고 쉼터하고 밥 먹여주고 동네 어르신들한테 반찬도 제공하는 진짜 훌륭한 곳이거든요 근데 오세훈씨가 지원금을 100% 끊어버린 거예요 올해부터 어 저저저저 그래서 망할이 생겼대요 그래갖고 오늘 민생경 연구소하고 양희삼 목사님 양희삼TV하고 민주시민기동님도가 각각 긴급히 제가 가서 통장 민주시민기동 제가 민생경 연구소 통장을 하루에 한 번씩 찍어보거든요 네 그냥 돈 좋은데 못 써야 되고 한기소장님 출연료 드려야 되니까 갔더니 적자더라고요 100만원은 안 되는 거예요 갖고 얼른 제 지인한테 조금 보내려갖고 100만원을 채워가지고 후우 아 못 느꼈어요 아까운 거를 아유 갖고 200만원을 지금 훌륭하고 왔어요 네 여러분 저희는 어 암튼간 안진근TV에서 입금은 창년 유튜브 생활비 그 다음에 꿈속창년장학금 지원금 그 다음에 인생경연구는 돈이 들어오면 바로 보내버립니다 그냥 장구 항상 영혼입니다 마이너스입니다 아까운 거를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 하고 왔어요 저희들은 진짜 열심히 이런 건 열심히 하고 있어요 꿈속창년장학금도 추석 때 6명한테 300만원 또 준비하고 있어요 추석 전에 6번째 이제 그게 정말 대한민국의 그럼 1억이 넘어가요 우와 그 사이 100명이 늘어났어요 여러분 우리 인사이트TV 안진근TV 지금 백수십명으로 늘어났어요 구독하신 분들이 고맙습니다 김수현님께서 피켓몬 난진걸 그러니까 이제 저는 가면 받아와요 근데 또 우리 민주당 2030 당원들 지자들이 만든 프로젝트 둥지도 활기차 하던데요 네 청년이 형 좀 더 활성화하겠다 청년이라는 걸 무조건 내세우는 게 아니라 진짜 비전을 가지고 한진희 씨가 시사발전소 TV랑 한진희 소장님이랑 너무 좋더라고요 여기도 제가 갔다 왔어요 강경으로는 사람 제가 가서 지방 갔다 와서 후원은 못됐어요 돈이 없어서 나중에 응원해 드리려고요 역시 안진근 소장님은 우리 민주주의 진보진이 형의 빛이오 희망입니다 소금 같은 쑥스럽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안진걸 팀이나 민생경연구소 저는 이제 시민들 서민들 중간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후원해달라는 말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밑에 이렇게 자막이 흐르르긴 하는데 민생경연구소 후원해 주시면 방금 제가 이렇게 학교 밖 청소년들 교육도 하고 대안교육도 하고 무상급식도 지원해 주고 동네 어르신들 반찬도 제공해 주고 일주일에 한 번은 어르신도 와서 시사일도 제공해 줘요 무료로 다 가난한 분들 올 거 아니에요 이런데 후원 진짜 보내드리고 싶어요 오늘 100만 원이 모자려가지고 제가 아까 오후에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아 민생경연구소 너무 가난하구나 차라리 나도 유튜브 하면서 막 후원해달라고 자꾸 이야기를 할걸 아니 아니 근데 그 얘기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 거의 미생경연구소에는 여러분 후원을 많이 해주시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제가 잘 알거든요 얼마나 아 우리가 새로운 소통연구소도 한 1년 반 한 달에 100만 원이 후원했었죠 근데 돈이 없다고 후원을 못하고 있어요 미안하게 청년 김대중이라던가 등등이 사회의 선한 영향력 청년 김대중 구봉기 생활경제연구소 새로운 소통연구소 제가 1년 반 그다음에 축제감독 한기류 감독님 내 회사 거기가 망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네 군데를 1년에 100만 원씩 그리고 시위 아니 한 달에 100만 원씩 후원했으면 매주 주말에 집회도 나가시고 해서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후원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조건 투명하게 도덕적으로 진짜 좋은 데만 씁니다 요정도 하고 또 너무 많이 우원 요청하면 안되니까 자 그 우리 꿈의 거처님께서 들어오셨는데 안혁일TV 한기님 오른손에서 못 봐서 아쉬웠대요 여기서 보니 반갑네요 이제 이쪽으로 오세요 매주 화요일 한진걸TV에서 화요일엔 빨간장미를 하고 내일은 가톨릭평화방송에서 또 방송을 합니다 아 좋습니다 요즘 오른소리는 이제 안 나오고 계시고요 네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제 김성애 아무래도 소장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활동 준비하시니까 심상정 지옥구로 나왔던 소문이 바닥에 나있던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서로 서로 이제 그 뭐 총선 앞두고 있어요 각자의 길을 하자 그런 건 아닌데 서로 이제 준비할 때 이제 그 전략을 좀 정돈해야 돼가지고 네 방송 같이 안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 룡님께서 진보진영을 너무 싫어하는데 진짜 진보진이라 안정호 소장님만큼은 엄청 종료가 원합니다 아니요 소장님 그거죠 아마 룡님이 미디어치 통해서 이제 저희들을 애청자로 들어오셨는데 아니요 소장님 진보진영에도 그 매력적이고 도덕적이고 투명한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룡님 근데 더 노력할게요 안정호 소장님은 샌더스죠 샌더스 샌더스 보면은 50년 동안 똑같이 일관력으로 딱 활동을 해가지고 종룡받잖아요 룡님 고맙습니다 30년 외길 대모인생 뭐 이렇게 대모인생 34년 일반적인 샌더스입니다 40년 50년 해야 됩니까 안 넣었습니다 대모 그만하고 싶다 대모 그만하고 싶어 번이 안 넣었습니다 번이 안 넣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안정호 TV와 민생경영을 룡룡해 주시는 산삼순백 드십시오 맛있게 1분째로 광고 나갑니까 네 여러분 1분 광고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금만 봐주세요 1분만 봐주세요 전하 산삼 드실 시간이 옵니다 오 그래 그래 나도 기다리고 있었다 음 오늘은 유난히도 향이 진하게 느껴지는구나 어찌된 것이냐 예 뿌리 잎 열매 한 뿌리를 한 병에 다 담아 싸웁니다 그뿐 아니라 지리삼 팔백꽂이에서 자란 시종 산양산삼을 사용하였고 아무것도 적지 않은 순 100% 원액이옵니다 그래서 이름도 산삼순백입니다 전하 아하 그래서 그런지 먹자마자 힘이 불끈 솟는구나 아예 한 박스 갖다 놓거라 알아서 먹겠지 지난 10년간 매달 20만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오 산삼순백 마이보험 체크 정말 훌륭한 중소기업들입니다 꼭 여러분 함께해 주시고요 서 아싸님도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이제 선생님 마무리하면서 마무리 잘 한번 해 주십시오 저는 다음주 화요일에 다시 뵐 것 같고요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 안진걸TV 신한은행 민생경제연구소 신한은행이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남들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쓰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난하게 삽니다 제가 이런 얘기해서 좀 어떨지 모르죠 제가 보수 유튜브 전문가였지 않겠습니까? 때려잡느라고 강영석씨가 국회의원 그만두고 가로세로 연구소 통해서 그 쌉짓을 해서 번 돈이 80억이랍니다 아이고 참 못되고 나쁜 사람 남들 괴롭혀서 번 돈이 80억인데 80억 정도 모아놓으니까 이제 다시 정치권 들어가고 싶어서 지난번에 출마했잖아요 근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민주진영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나쁜 짓을 하지도 않는데 힘들죠 특히 제가 다른 인사들 다른 유튜버들한테는 모르겠지만 안진광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 들어온 모든 것들을 나눔하고 기부하고 어떻게 하면 좀 어려운 사람들 도와줄 수 이렇게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부끄러워서 후원 얘기를 못하지만 저는 안진광 소장님께 후원해달라는 말이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제가 보증할 수 있으니 자막을 보시고 정기 후원을 부탁드리고 멤버십으로도 가입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슈퍼챗 이런 얘기는 안 하지만 멤버십 가입 멤버십 가입 고맙습니다 우리 인사이트TV의 보미호다님께서 안진광 구독은 안 눌렀는데 지금 구독할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잔미치 어둡습니다 안진광 TV 계신 분들은 인사이트TV로 인사TV 계신 분들은 안진광 TV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까지 해주시면 좋고요 김종원님께서 진거리형 빌딩 사게 도와주자고 하지만 김종원님께서 그런 호응을 해줘도 진거리형 빌딩을 사지 않고 진보좌파도 빌딩 사고 싶어요 사가지고 거기다가 노숙인 식당도 만들고 그러니까 내 말이 새로운 소통연구소도 유치해드리고 무상으로 다 빌딩 사서 빌딩 사서 그걸로 뭔가 이익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메디치 가문처럼 임대료 벌어갖고 우리 민주진보세력들 청년 유튜브들 생계비 생활비는 가능하게 뭐라도 해보고 싶습니다 프렌치의 메디치 가문처럼 할 것이다 그러니까 후원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오후 하다 보니까 85분이나 했네요 75분 75분 한기선이랑 이야기하다 보면 시간이 쭉쭉 갑니다 저도 우리가 진짜 공부를 많이 하게 돼요 팩트체크라든지 논리를 정교하게 준비해가지고 오시니까 정말 고맙고요 내일은 수요일 저녁 6시 10분 6시부터 들어와 주십시오 변희재 대표님 임세훈 소장님과 함께 안변세의 좌우중답작 토크 장안의 와제죠 한 달에 두 번 좌우중답작 결의 대회도 하고 그다음에 방송은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안정현TV 사람 속으로 박영기 전국 노무사 회장님 김용춘 평가사님 금요일 날은 임세훈 식당 TV 금요 디너 방송 여러분도 좋아하시고 정말 활기차 하신 분 사이다 서현교 최고위원이 직접 우리 스튜디오에 오십니다 민성경 스튜디오에 오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고요 안녕투비 구독하기 좋아요 인사이티비 구독하기 좋아요 늘 부탁드립니다 덩듀피디 마무리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악으로 바꿔도록 하겠습니다 덩듀피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이티비님 고마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